온라인 계약 방식을 도입하여 2020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찬스예요 대부분이 저럴 때니까 나만 잘하면 돼요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와 안 나오는 친구의 차이점이 자기주도 확실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메타임지를 내가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넘기는 노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다리만 있는 책상이면 제일 좋을 것 같고 내 마음속에 조잠